역발상 전략을 이용한 투자는 장기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카지노 주인에게 주사위 굴리기 한 번이나 블랙잭 한 게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 투자자 역시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매 게임마다 돈을 딸 수는 없다. 대박을 터뜨릴 때가 있는가 하면 수익이 형편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역발상 전략을 사용하면 카지노 확률처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처럼 전문 투자자도 종종 이 중요한 원칙을 잊고 매 게임마다 떼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전략이 탁월한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언제나 통하는 전략은 없다. 거침없이 급성장하는 주식이 때로는 저퍼 등 역발상 방식으로 선정한 주식들을 몇 년 아니 그 이상 낑소리 못하게 압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승부는 뻔하다. 말을 타면 달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지라 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는 게 문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책은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입니다. 이 책도 명조로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주식이 비싸게 팔리고 있어도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야지 더 오를 것이 분명한데 하면서 비싼 주식, 인기 있는 주식은 사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시점이 꼭대기인 경우가 많죠. 그 좋았던 기업이 갑자기 큰 악재도 없이 20에서 30%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더 떨어질지도 모르지. 역시 형편없는 기업이었군. 하면서 한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기업이 너무나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즉 완전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저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몇 수십 번 이야기를 읽고 다짐해도 항상 이런 감정이 듭니다. 급하게 오르면 쫓아가서 사고 싶고 심각하게 떨어지면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보유한 종목이 급하게 오르면 조금 더 조금 더 하면서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 책 역발상 투자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 감정의 위험. 왜 군중이 광귀와 패닉에 빠지는지. 2. 수익을 거두는 강력한 역발상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재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의 위험. 역사적인 버블에서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돈을 쏟아 부었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다. 퇴직연금과 종잣돈을 날린 수많은 개미를 생각하면 도저히 웃을 수가 없다. 경제학재와 금융학자,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대부분은 아직도 투자 결정에 심리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묵살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시장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물음표로 남아있던 궁금증은 대부분 해소되었지만 그림 맞추기에서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느낌이었다. 1장에서 살펴본 바로 그 조각. 왜 군중은 광기와 패닉에 사로잡히는가. 희귀한 튤립 하나를 사기 위해 7만 5천 달러 현재 구매력으로 환산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나 지불하더니 몇 달 뒤 750달러에도 안 사는 이유는 뭘까. 2000년 초 한창 뜨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레드햇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사더니 2년도 안 돼 고작 주당 3달러에 팔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두철미하고 합리적이라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의 투자자들이 몇 세기 전보다 훨씬 치명적인 광기에 휩쓸리는 이유가 뭘까. 물론 인지심리학, 사회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학문들이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수많은 심리적 오류에 대해 지적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를 이해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아직 어떤 심리학 연구도 규명하지 못한 의문이 있다. 바로 가격이 양극단을 오가는 이유와 병적인 희열이 눈깜짝할 사이 패닉으로 변하는 이유다. 감정, 심리학에서 새롭게 발견된 위력적인 존재. 다행히 이제 그 의문이 풀렸다. 1980년대 초반 연구가 시작되고 지난 20년 동안 참신하고 훌륭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 해답들은 버블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광기와 패닉에서 가격 변동이 극심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의 필수적인 사항들과 오늘날 위험 분석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흔히 말하는 감정, 즉 감정의 어린 판단은 최근에서야 인간의 판단과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 슬픔, 흥분, 두려움 같은 감정이 강렬한 호감이나 극도의 반감 같은 의견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은 시장 내부 또는 외부에서 단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성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 감정은 인지와 달리 정서로서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감정적 속성을 가진 반응은 이성적일 필요가 없으며 실제적으로도 비이성적인 경우가 많다. 우리가 살펴볼 감정과 어린 판단의 중심에는 인지심리학의 거두인 폴 슬로빅 교수의 연구가 있다. 슬로빅은 이렇게 말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각인된 심상들이 판단과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즉 사물 또는 사건이 인간의 의식 속에 어떻게 각인되는지는 의식에 부착된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좌우된다. 슬로빅의 논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판단을 내릴 때 감정어린 판단을 사용한다. 인간은 판단을 내릴 때 감정의 풀을 참고한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강한 호감이나 반감이 쌓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겠지만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견해가 확고한 사람을 상대로 아무리 조리 있게 설명해봐야 생각을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사실 논리로 설득하려고 할수록 상대의 견해는 더욱 확고해질 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한 투자처를 좋아하면 할수록 그 투자처에 대해 품고 있는 긍정적인 감정은 한층 강화된다. 반면 특정 주식이나 업종을 싫어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더욱 강화된다. 정치적 견해와 마찬가지로 어떤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면 부정적 감정이 강화된다.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요. 저도 이거를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긍정적인 소식은 관심있게 듣고 부정적인 소식은 애써 무시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류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정보처리에 관한 이론인 소위 이중정보처리 이론에서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심리학자 세이모어 엡스타인은 개인이 현실을 인식할 때 두 가지 처리 과정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은 기존의 규칙과 증거를 도구로 삼아 심사숙고하며 분석한다. 나머지 시스템은 심리학자들이 경험적 시스템이라 부르는 것으로 직관적이며 비언어적이다. 경험적 시스템은 경험과 정서적 회상에서 정보를 도출해 현실을 이미지, 은유, 서사로 가공해 처리하는데 이러한 이미지, 은유, 서사에는 감정과 정서가 개입되어 있다. 경험적 시스템은 인지 대신 정서의 의존함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조합하고 끼워 맞추는데 며칠이나 몇 주가 걸리는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보다 정보처리 과정이 훨씬 빠르다. 한모 크게 잡을 투자처가 있거나 긍정적 감정, 예지중지하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었다거나 부정적 감정, 아니면 유괴나 달리는 차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가 얼마나 번개같이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라. 감정은 매우 강력한 정서적 압박으로 암암리에 시장에서 받은 훈련과 경험을 뭉개버린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가가 적정 수준에서 한참 벗어난 극단으로 치닫는 현상도 감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 그리고 겪기를 희망하는 경험에서 얻은 이미지와 연상은 의식으로 들어간다. 관념이든 특정 집단이든 주식이든 업종이든 시장이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이 강렬할수록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감정에 단단히 뿌리받고 있는 감정 시스템은 고도의 이성과 거리가 멀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분석적 접근이 중요하지만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때로는 위험한 세상을 탐험할 때는 감정과 정사에 의지하는 편이 더 손쉽고 신속하며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기에는 감정에 지배되는 경험적 시스템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왜냐하면 감정은 이성적, 분석적 기억을 압도하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건과 사건에 결부된 감정들이 이성적, 분석적 기억을 대체한다. 감정에 지배되는 이 시스템은 사용하기에 간편하지만 때로는 위험천만하다. 제가 여기 읽으면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신이 탐욕이나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주식 호가창을 보면 안 됩니다. 10중 8구 감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모니터나 핸드폰을 끄고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상당량의 정보가 있지만 필요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정보들이 서로 상충된다. 그런데 결정은 내려야 한다. 이럴 때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서 강렬한 힘을 발휘해 투자자의 판단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여러분도 지금쯤 짐작했겠지만 말이다.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종종 이미 손에 넣은 거액의 수익, 그리고 곧 손에 잡힐 듯 어른거리는 더 큰 수익의 최면에 걸린 듯 홀려버린다. 경험적 시스템은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이 보내는 경고의 이미지를 손쉽게 제압한다. 버블 뒤에는 필연적으로 패닉이 오는데 이때 감정 이미지는 극적으로 변한다. 우량주를 끈기 있게 보유하면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수 있지만 그런 게 눈에 보일 리가 없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정적 감정이 밀려온다. 감정 시스템 때문에 앞으로 닥칠 뼈아픈 손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부정적 감정의 위력은 증폭된다. 대다수 투자자의 머릿속에는 팔아, 팔란 말이야 라는 외침이 들리고 주가는 더 폭락한다. 얼마 안가 머릿속에는 주식 시장이 완전히 끝장나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그때 팔았지? 왜 내가 그때 추격 매수했지? 하지만 이게 자신의 이미지가 증폭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은 아주 미묘하게 작동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머크라는 제약회사가 견실해 보이는데 제약주는 접병가 되어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고 싶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필요한 정보를 다 수집할 시간은 없다. 그러면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에 의지한다. 왜냐하면 얼른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과 직관의 감정이 맞장구를 치기 때문이다. 감정에 의존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감정적 본능에 따르는 것이 언제나 최상이라면 인간의 역사에서 이성적 분석적 사고 체계가 이토록 발달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감정이 시장에 남긴 치명적 상처는 심리적 추진력을 얻은 경험적 시스템이 수익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감정은 인지가 아니라 정서의 바탕을 두고 있어 더 유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위험하기도 하다. 이제 감정의 4가지 주요 형태를 살펴보자. 4가지 형태 모두 오랜 세월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적자로 붉게 물들인 주범이다. 4가지 형태는 바로 1. 확률에 대한 무감각 2. 위험과 혜택은 반비례한다는 판단 3. 영속성 편향 4. 시기 추론이다 1. 첫 번째 확률에 대한 무감각 감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데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실제 확률에 무감해지게 만든다. 또한 실제 확률에 무감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산해 넣지 못한다. 주식을 사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강렬한 감정이 어우러지면 여건이 달라졌을 때 확률이나 결과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확률에 무감해진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복권에 당첨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 확률이 0.01%이든 0.00001%이든 사람들이 느끼는 당첨 확률과 복권 구입에 쓰는 돈은 비슷하다고 한다. 당첨되겠다 싶으면 천배의 돈을 기꺼이 복권을 사는데 지불한다. 흥미롭게도 이 수치는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날에 상승하는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로엔스타인과 공동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도박꾼들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실제 확률보다는 막연한 가능성에 휘둘린다. 즉 매우 희박한 확률에 집중한다. 버블에서는 주가가 고평가되는데 이 연구 결과는 고평가 현상의 핵심을 포착하고 있다. 어떤 주식이나 투자처의 전망이 괜찮다는 감정에 휩싸이면 실제 가치보다 100배가 넘는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 연구 결과는 버블에서 주가가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르는 원인을 설명해준다. 그림 2-1은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준다. 이 그래프인데요. 시장 버블에 나타난 감정은 위력이고요. 나스닥 100 지수가 고점에 717% 상승하고 하락했을 때는 83% 하락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 2-1은 이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준다. 기업 수익 대비 주가가 100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다. 1996년부터 들썩거리던 주식시장은 2000년 3월 고점을 찍었는데 당시 주로 대형 닷컴주와 첨단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는 717% 상승했다. 2000년 3월 고점을 찍은 나스닥 100 지수는 2002년 10월 83% 폭락하면서 바닥을 찍었다. 1929년에서 1932년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89% 폭락한 이래 미국 주식 지수 사상 최악의 하락이었다. 버블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 즉 펀은 200배를 돌파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거의 모든 기업이 고속성장의 이미지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제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이미지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앞에는 아메리칸 온라인 즉 AOL과 E-TOYS 주식의 폭등과 폭락을 설명하고 있고요. 물론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전달하는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 이미지에 이끌려 이런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E-TOYS 주식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탁월한 투자처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거듭 말하지만 긍정적 감정이 커지면 경험적 시스템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을 압도한다. 당시 첨단기술주와 닷컴주들이 그렇듯 두 기업 역시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 인간은 막대한 수익을 거머쥘 확률이 아니라 막연한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것이 1996년에서 2000년 닷컴버블에서 닷컴주와 첨단주 기술주들이 터무니없이 고평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즉 인간은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감정에 치우치는 판단을 내리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험과 혜택은 반비례한다는 판단입니다. 즉 우리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즉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수익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험과 보상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인지하는 이익은 작아지며 부담하는 위험이 작을수록 인지하는 이익은 커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대의 위험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결론인데 감정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다 보면 그 경위를 알 수 있다. 피험자들은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에서도 혜택이나 보상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위험은 낮다고 대답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위험이 존재하지만 혜택이나 보상의 크기에 따라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가 달랐다. 반대로 보상이나 혜택이 작다고 인식할수록 위험은 크다고 인식했다. 오늘날 투자업계는 위험이 클수록 위험에 비례하여 수익이 크다고 믿는다. 현재 투자업계의 가르침에 의하면 실험 결과에서 보이는 심리기재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이 인지하는 위험과 혜택은 그 행위에 따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연구 결과 검증되지 않은 암치료제 복용이나 닷컴주 매수 등 좋아하는 행위를 할수록 위험은 작고 혜택은 크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익률이 시원치 않은 주식을 사는 행위 등 싫어하는 행동일수록 위험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다. 즉, 이렇기 때문에 고평가된 주식이 자신에게 이익을 많이 준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사도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에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영속성 편향 우리는 긍정적, 부정적 사건이나 어닝 서플라이즈가 한 종목이나 업종 또는 시장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유쾌한 사건이나 불쾌한 사건을 경험한 뒤 긍정적이나 부정적 감정이 지속하는 기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영속성 편향이라고 한다. 영속성 편향은 크고 작은 시장의 사건이나 호재들,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 사건이나 어닝 서플라이즈에 대한 대중의 과민반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석유회사 BP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요. 굴착장치가 폭파해서 멕시코만의 석유가 다량 유출되자 석유탐사회사와 유전개발회사들이 주가가 폭락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영향이 정말 장기적으로 가서 BP와 협력업체가 천문학적인 청소비용이 부과돼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장기적으로 시추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연안에서 심의시추가 허용되었고 청소비용도 엄청나긴 했지만 관련 업체들은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일부 기업의 주가는 1년도 못 가 2배로 뛰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되면 그게 단기간에 끝이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아주 장기간 유지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팔아버리는 거죠. 이것도 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기추론. 시간과 관련된 인간의 판단 역시 감정을 통해 왜곡된다.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건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어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판매거나 수익을 비롯해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수많은 예측은 단기 사건에 집중된다. 반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일수록 예상 수익은 주식에 관해 인지한 핵심을 담은 몇 가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특성으로 표현된다. 이런 현상을 시기추론이라고 한다. 감정의 하나인 시기추론의 이런 속성 때문에 투자자는 선호주와 비선호주에 관한 예측을 먼 미래까지 확장시키게 된다. 비록 예측이 부정적이라도 투자자의 시선이 먼 미래까지 확장될 경우 결과는 바뀌게 된다. 감정은 장기 예측이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다. 장기 예측은 수많은 단기 정보에 집중하는 대신 두루뭉실하게 가슴 설레이는 장기 예측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예측보다 더욱 장미빛으로 물들게 된다. 강한 긍적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때문에 한 주식이나 업종 또는 시장의 가격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책정될 수 있다. 트로프과 리버먼 교수는 장기 수익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이러한 감정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감정이 증권 분석에 미치는 영향 2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감정이 버블과 광기의 기름을 붓고 환경이 바뀌면 버블이 꺼지면서 공포와 패닉이 급속도로 퍼진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감정 어린 판단은 경이로운 동시에 무시무시하다. 속도, 섬세함, 정교함으로 본다면 감정 어린 판단은 경이롭다. 하지만 감정 때문에 얼마나 길을 잃고 헤맬지에 대해 생각하면 아찔하다. 폴 슬로빅은 이렇게 말했다. 의미는 감정의 의존함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 의미를 포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던 의미를 제거해 봐야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주식 분석, 시장 분석 같은 의미 있는 정보에는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닐까. 진짜 문제는 정확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쨌든 감정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훌륭한 척거리입니다. 감정에 의해 촉발된 버블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펀더멘탈과 가격의 엄청난 괴리다.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그리고 고강도 훈련을 받은 금융 전문가들도 애매는 아니다. 기업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지침은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에서 도출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전문가는 종종 평범한 투자자들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거나 오히려 더 형편없을 때도 있다. 교육도 받고 최신 정보도 갖고 있고 최고급 연구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 점만 보아도 감정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도대체 감정에 어떤 속성이 있기에 금융 전문가들이 평범한 투자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바로 확률무감각이다. 버블에서는 어떤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처럼 지나치게 과장된 기업 가치에 함몰되면 평범한 투자자나 금융 전문가 모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위험과 혜택이 반비례한다는 판단과 영속성 편향, 시기출원 모두 포트폴리오를 가차없이 난도질할 수 있다. 감정이 판세를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감정은 평범한 투자자만큼이나 해박한 전문 투자자들도 빨리 무너뜨릴 수 있다. 거부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더라도 흥미진진한 사업계획이 있고 한 번 폭등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주가는 아무리 올라도 비싼 느낌이 들지 않는다. 닷컴주나 공모주를 사면 금방 돈을 벌 것 같은 이미지에 강력한 긍정적 감정까지 결부되면 이성적, 분석적 시스템은 압도당하게 된다. 그리고 최적의 의사결정과 거리감은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심리지침 1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주식 분석을 통해 추산된 주가라면 비록 현재의 시장 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함부로 폐기하지 마라. 시간이 흐르면 시장 가격은 원래 추산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기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의사결정에 심리가 너무나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 심리 때문에 고평가된 주식을 사고 저평가된 주식을 팔고 도망친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익을 거두는 강력한 역발상 투자 전략.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정말 사야 할까? 앞서 보았듯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선호하는 주식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 시 일관되게 일격을 받았다. 반면 아무도 좋아하거나 원하지 않은 주식은 일관되게 서프라이즈의 수혜를 입었다. 투자자들이 인기주에 열광하면 주가가 지나치게 비싸지기도 하고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면 주가가 맥없이 빠지기도 한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비롯한 각종 서프라이즈는 인기주와 비인기주가 모두 재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주가는 더욱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이 문제는 크고 중요한 퍼즐 조각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실제 투자 전략에서 이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 넣어야 할까? 어쨌든 시장의 역학을 분석하기만 하는 건 소용이 없고 시장의 역학을 이용해 수익을 취할 수 있는 패턴을 익혀야 한다. 이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사례들을 모아 연역적으로 추리를 해나가는 대신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장 해답부터 제시하겠다. 검증된 투자적금법의 핵심을 식별하기 전에 다음 심리지침을 수립해보자. 심리지침 21 인기주는 시장 수익률을 밑도는 반면 비인기 기업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한다. 그러나 재평가에는 대체로 시간이 걸린다. 시장에서 꾸준하게 높은 수익을 올리려면 재평가 과정이 관건이다. 재평가 과정은 감정과 신경경제학 등 새로운 경제학의 연구 결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장이 처음 형성될 때부터 최고 투자처와 최악 투자처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한결 같았고 예측 가능했다. 실용을 중시하는 독자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겠다. 투자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뻔히 보임으로 평범한 독자도 이것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즉 비교적 작은 위험으로 시장 수익률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검증된 역발상 전략이다. 게다가 복잡하지도 않다. 이제 제1부에서 살펴본 수십 년 동안 대성공을 거둔 검증된 투자 방식에 첨단 심리학을 결합해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 이 투자 방식을 활용하려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주식, 채권 등 투자 수단에 관한 통념적인 평가 방식 일부를 무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모든 방식은 장기간 심리학에 의해 검증되거나 우월한 투자 실적을 통해 검증되었다. 너무 서두르는가?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를 처음부터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대성공을 거둔 5가지 주요 역발상 전략들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고 이 전략의 타당성을 통계학적으로 논증해 보이겠다. 이 열쇠를 사용하면 퍼즐 조각들이 재빨리 착착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게 될 것이다. 5가지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저퍼 전략 2. 저-PCR 전략 3. 저-PBR 전략 4. 고배당 전략 5. 업종 저가주 전략 이 전략들에는 각각 개인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하위 범주들이 있다. 여기서 PCR은 주가 현금 흐름 매수입니다. 즉, 현금 흐름보다 주가가 몇 배수로 형성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거죠. 투자의 통념은 뒤집혔다. 전문가의 예측을 검토해 본 결과 그들이 가장 선호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러므로 질문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보자. 전문가와 대중이 추종하는 주식을 피하고 전문가와 대중이 기피하는 주식을 추종해야 하는가?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 이 투자 전략이 꾸준히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은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입증할 수 있다. 이 투자 전략은 통념과 상반되는데 바로 이 점이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다. 퍼, PCR, PBR, 고배당, 업종 저가주 이 5가지 잣대로 볼 때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이 가장 밝다고 본 주식들은 꾸준히 최악의 실적을 거두었고 시장 전문가들이 장래가 가장 어둡다고 본 주식들이 꾸준히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사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나 오늘날 투자 기법을 신봉하는 독실한 신도들에게 역발상 기법은 마치 사탄 숭배처럼 보일 것이다. 최고 투자처가 악이 되고 최악 투자처가 선이 되어 선악이 뒤집혔으니 말이다. 그러나 마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부두교의 주술은 더더욱 아니다. 대다수 투자자는 수익과 경제 사건 예측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모르고 있고 예측이 실패하면 투자자는 예상대로 반응한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에 직면한다. 즉 대중은 예측이 탁월하거나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언제나 과잉 반응하는데 바로 이 점이 시장에서 통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분명하고 일관된 변수로 작용한다. 이 전략은 과거의 모든 시장에서 통했듯이 오늘날의 시장에서도 확실히 통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식들은 퍼나 PBR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기업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상된 이익보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낮게 나오면 폭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주나 고퍼, 고PBR, 고PCR주에 투자를 하면 다음 해에는 하락할 확률이 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저퍼나 저PBR, 저PCR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약간의 어닝 서플라이지만 나와도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 심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저도 저퍼나 좀 소외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투자는 성장주의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기발한 사업 개념을 내온 주식들 공동묘지에 묻히다. 최고 주식을 평가하려면 수익을 꽤 먼 미래까지 아주 정밀하게 예측해야 한다. 8장에서 보았듯이 예측의 신뢰도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낮다. 또한 인기 기업의 수익이 예측지에 못 비치는 아주 작은 어닝 서플라이지에도 주가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는 부정적인 어닝 서플라이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예측에 토대를 둔 투자 전략은 변덕스러웠다. 1996년에서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수많은 인터넷 기업과 초기 버블이 비슷한 주식들, 홀 좋은 사업 개념을 내세우며 아무리 비싸도 반드시 매수해야 하는 주식으로 꼽히던 기업들이 지금은 주인 없는 무덤 신세가 되었다. 수많은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가 사용하는 최고라는 말은 내재된 위험을 숨기고 있다. 반대로 전망이 가장 어두운 주식들이 심하게 저평가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런 주식이 긍정적 서플라이지를 기록하면 주가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 장에서 보았듯 기대가 높은 주식은 내재 위험이 과소평가되고 기대치가 낮은 주식은 내재 위험이 때로는 아주 심하게 과장된다. 이로써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만능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 전략이 장기간 좋은 실적을 올리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이 성공하는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돌려봐서 수익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쭉 설명하고 계십니다. 총정리 앞선 연구들이 일관성은 놀라울 정도다. 어떤 시기를 대상으로 하든 전망이 가장 밝다고 평가되는 주식은 역발상 주식보다 현저하게 수익이 낮았다. 이를 토대로 다음 심리 지침을 제안한다. 심리 지침 20이 현재 시장에서 인기가 없지만 탄탄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즉 퍼, pcr, pbr이 낮은 기업이나 고배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라. 이 전략이 그렇게 잘 통한다면 왜 모두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 저도 이게 궁금한데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이제 투자 심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통계를 보면 가치투자 진영에 합류하고 싶지만 반대편에서도 마음이 끌린다. 반대편에서도 마음이 끌린다. 대중은 흥미진진한 새로운 사업 개념을 내세우는 기업에 마음을 뺏기는 법이다. 이 장에서 설명했듯이 한창 뜨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대박을 치고 싶은 유혹 때문에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링크드인은 2021년 5월 상장 첫날 상장가 45달러에서 시작해 122.70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았다. 퍼 대비 548배, PBR 대비 134배에 거래되었고 2011년 5월 하순 리얼디는 퍼 대비 170배에 거래되었다. 어찌나 휘황찬란한지 눈이 부실 정도였다. 투자자의 평가가 미쳐날뛴 극단적인 사례들이긴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가치투자 전략이 잘 통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중은 링크드인이나 리얼디처럼 주가가 터무니없이 고평가된 트렌디한 업종에 지갑을 연다. 또한 이런 기발한 사업 개념에 열광하는 만큼 투자자는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을 기피한다. 반면 인기주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시성을 자랑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반대로 가라고 권할 수 있을까? 인간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심리적 오류를 저지른다. 물론 높은 퍼가 마땅한 우량지도 있고 아주 낮은 퍼가 마땅한 주식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증거가 입증하듯 퍼가 높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최고 주식은 극소수임으로 이런 주식을 식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투자자는 스스로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역발상 전략이 통한다. 투자자들이 인기주와 비인기주의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 한 역발상 전략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기에 역발상 전략이 갖는 우위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역발상 전략을 읽는 새로운 독자층이 수백만 명 생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즉 알고도 인간의 심리적인 기저 때문에 실천을 못한다는 겁니다. 맞죠. 저만 봐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도 선뜻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투자하는 게 훨씬 큰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에 투자할 때 저희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지표를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즉 주식 선정을 위한 5가지 지표인데요. 저퍼 방식을 실전에 적용해 보면서 나는 퍼 최하위 20% 그룹의 주식을 골랐다. 그런데 그 주식들을 고를 때 지표 5가지를 적용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지표 1. 탄탄한 재무건전성,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든 오늘날 시장에서 재무건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재무건전성은 기업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통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즉 부채가 적은 기업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유동자산대 유동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이자 보상비율 등의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투자한다고 합니다. 재무가 탄탄한 기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때로는 성공을 거둔다. 지표 2. 영업비율과 재무비율을 최대한 참고하고 영업비율과 재무비율이 좋은 기업을 선정하라. 영업비율과 재무비율이 좋은 기업은 구조적 결함이 없다. 상세한 비율은 재무관련 도서를 참고하라. 그래서 영업비율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비율인데 영업의 효율성을 나타낸 지표라고 하고요. 재무비율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자기자본비율, 매출 총이익률, 유동비율, 당자비율, 부채비율 등이 있습니다. 지표 3. 최근 S&P500보다 이익성장률이 좋고 단기간에 이익성장률이 급락하지 않을 기업을 선정하라. 이익성장률 예측은 정확한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을 알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최악으로 예측되는 최하위 주식들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전통적인 예측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다. 즉 현재는 관심이 없어져서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려워져서 퍼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이익이 상승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익의 대체적인 방향을 예측하는 일은 정확한 예측지를 도출하는 것과 분명 차이가 있다. 대체적인 방향을 예측하는 일이 훨씬 간단하고 적중률도 높았다. 지표 4는 수익 예측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나치게 낱관적으로 예측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보수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이는 그레이엄 두두의 안전맞은 원칙과도 맞는다. 예측은 대체적인 방향만 참고하고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잘못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다. 이렇게 하고도 해당 기업의 수익이 1년 이상 S&P500보다 가파르게 성장한다면 그때는 투자가 결실을 거두게 된다. 지표 5. 지속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초과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다섯 번째 지표는 지표 1에서 4가 유리할 때 적용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배당금에 대한 통념은 틀렸음이 드러났다. 고배당 전략 역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올린다. 이 전략을 실행해본 결과 역발상 주식을 매수하는 기본 전략과 함께 사용하면 지표 5의 실적이 향상되었다. 모든 역발상 전략에 유용한 지표 5가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역발상 전략을 활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퍼나 PBR 등 한 가지 전략을 골라서 집중하는 것이 나을까? 그렇지 않다. 한 가지 전략만 갖고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나라면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쓰겠다. 내가 운영하는 자산관리 회사는 저퍼 전략이 핵심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 역발상 전략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다. 투자 기회는 다양하며 어떤 전략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던 기회가 다른 전략으로는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역발상 전략을 적용할 때 검토해야 될 지표 5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비드 드레먼의 역발상 투자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내용이 상당히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것 외에도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책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다른 부분에서 좋은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이번 영상 내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